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스쿨의 독일어 강사 김성희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동화 수업으로 헨젤과 그레텍을 구상을 해서 만들어 드렸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멘 음악대가 한국 제구목이고요 독일어로 하면 Die Bremer Stadt Musikanten 이라는 동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브레멘이라는 독일 도시가 딱 떠오르실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네 마리가 포기어진 동상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헨젤과 그레텍에 이어서 좀 더 재미있게 동화로 독일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께 이 강의가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셔야 되니까 그 것을 여기서 OT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동화로 배우는 독일어인 거 시리즈 두 번째이고요 원제는 Die Bremer Stadt Musikanten 이었습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이 들으셔야 되냐면 아, eins, eins 완전 초급은 내가 떼었다 라고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분들 아츠 바이 이상 독해력을 갖추고 싶은 분들이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적인 독일어 실력이라고 한 이유는요 이제 독해 수업이기는 해요 그쵸? 이게 독일어 동화를 읽는 것이니까요 동화를 읽는 것만 근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어민 음성으로 들어보기도 하고요 문제를 풀면서 서술형 문제로 써보기도 하고요 듣기 쓰기 그리고 읽기까지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수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원어민이 음성을 여러 번 들려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찾아서 들으셔도 되지만 수업만 들으셔도 원어민 음성이 바로바로 제가 틀어드리기 때문에 쉐도우 연습이라고 하죠 따라서 말씀하시면서 말하기 실력까지 좀 늘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휘가 지난 핸젤과 그레텔처럼 확장이 됩니다 단계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핸젤과 그레텔은 초급과 중급으로 나눴다면 이번 브레멘 음악대는 중급과 고급으로 나눴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목이 뮤틸슈투프하고 오버슈투프 이렇게 있는데요 그 고급이라고 해서 완전 C1, C1S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나눠놔 봤어요 어쨌든 독해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 재미있게 동화로 배우고 싶은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매 강의당 한 20분 정도 많으면 25분 짧으면 10몇 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휘가 아츠바에서 베이 아엔스까지 걸쳐진 그런 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어민음성이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쇄도형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꼼꼼한 문장 분석이라고 써놓았는데 여기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전치사가 뭐고 다 하나하나씩 다 알려드릴 거고요 표기도 해놨고요 그리고 예문이라든지 이 문법은 무엇인지 문법까지 공부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은 첫 번째 어휘를 보시게 될 거예요 기본 어휘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단어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문장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원어민이 들려주는 거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문장씩 잘라서 이 문법이 뭐가 사용되었고 주어는 누구고 이런 거 다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자막과 함께 또 한 번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따로 MP3 찾아보지 않으셔도 될 만큼 많이 듣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틀슈트페하고 오버슈트페를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어휘 확장하기라고 해서 어휘 확장 학습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미틀슈트페에서는 이런 단어가 오버슈트페에서는 이렇게 쓰인다 같은 뜻 동의어로 된 것들 아니면 표현이라든지 수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배우실 수가 있고요 주요 표현 다지기라고 해서 거기서 좀 핵심이 될 만한 표현들이라든지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중요했던 문법 그런 것들을 사용한 표현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기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문법이 추가되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에서는 없었는데 문법을 한 번 정리해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지에 오늘 할 것의 한 강의마다 어떤 중요한 문법이 있으면 그걸 제가 좀 빼내가지고 오늘은 이 문법을 배워보자 정문법 배우자 해가지고 다양한 문법을 좀 복습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 강의는 18강까지 있는데 19강, 20강이라는 연습문제 풀이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 강의를 들으실 때마다 또 연습문제가 따로 있고요 항상 연습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풀고 채점해보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저희 강의를 들으시고 이건 왜 틀렸는지 한 번 다시 한 번 복습해 보는 그리고 문제 풀이 강의를 해드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헨젤과 그레텔을 들으셨던 분이 이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헨젤 그레텔 샘플 강의를 보니까 너무 나한테는 쉬워서 이건 별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거를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래벤 음악대 본 강의에서 꼭 뵙도록 할게요 저자는acks을 틀고 싶으시겠어요 뵙도록 tänker